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고객님,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노트북 화면이 안 나와서요. 네. 언제 구입하셨지요? 2번 공을 잘 들고 앞쪽을 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천천히 걸어가면서 공을 굴려봐. 3번 2015년 이후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줄고 있는 이유로는 여가 활동이 다양해져서가 가장 많았고, 영화를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늘어서 관람료가 올라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4번 저는 내일 모임에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5번 약 좀 사가지고 올게. 머리가 계속 아프네. 지금 이 시간에도 문을 연 약국이 있을까? 토요일에 3층 연습실 사용할 수 있어? 아직 관리실에 얘기를 못해서 잘 모르겠어. 7번 공사 소음 때문에 일에 집중이 안 되네요. 맞아요. 먼지도 심하고요. 8번 첫 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은 어때요? 재미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장면에 안 어울린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선물도 샀고 꽃도 준비했고 케이크는 어떻게 됐지? 케이크는 민수가 사온다고 했어. 그럼 난 생일 카드 좀 쓰고 있어야겠다. 그래. 난 민수 어디쯤 왔는지 전화해 볼게. 10번 저 오늘 2시에 진료 예약했는데요. 김수미라고 합니다. 네. 예약 확인되셨고요. 검사 전에 옷을 갈아입으셔야 해요. 그래요? 어디로 가면 되지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탈의실이 있습니다. 토마토 심은 날짜까지 붙였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토마토 심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렇지. 이제 화분을 베란다로 옮겨 놓을 테니까 네가 물을 좀 줘. 응. 알겠어. 토마토 12번 김수미 씨, 직원 연수 프로그램은 확정됐나요? 아직 특강해 주실 분을 못 구했는데요. 오늘 박민석 선생님께 연락드려 보려고요. 그럼 좀 서둘러 주세요. 안 되면 다른 분을 찾아봐야 하니까요.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3번 민수야, 너 작년에 심리학 개론 수업 들었지? 응. 진짜 좋았어. 너도 그 수업 들으려고? 수강 신청은 했는데 다른 학과 수업이라 걱정이 돼서. 그 수업, 내용도 재밌고 어렵지 않아서 괜찮을 거야. 14번 주민 여러분 내일은 우리 아파트에 어울림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놀이터 옆에 아이들을 위한 미니 수영장이 설치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야시장이 열립니다. 오후 3시 노래자랑 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다른 문화가 있다면 이 문화가 주셨을 것 같고 예정 manip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